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슛, 드리블 패스 3가지를 기본적으로 익혀야 된다고 그랬죠? 3개 익혀야 되는데 먼저 폴 앤 드림과 드리블을 먼저 하겠습니다 허리로 돌려가세요 허리로 돌렸다가 허리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머리로만 머리로 뒤로 머리로 뒤로 머리로 자 오케이 자 머리로 허리로 다시 다시 발목으로 발목으로만 자 밑으로 자 밑으로 갔다가 오른발 가보세요 오른발 자 오른발 가고 또 뒤로 왔다가 또 앞에 발 왼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리 허리 발목 오른쪽 들어갔다가 왼쪽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래서 자 일곱 번 하겠습니다 일곱 번 준비 자 머리 나쁜 사람들 친합니다 자 돌렸다가 무릎 내려왔다가 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오케이 하나 머리로 갔다가 오케이 발 갔다가 다리를 갔다가 당겼다가 앞으로 갔다가 오케이 그냥 갔다가 한 번 더 돌리고 이제 갔다가 한 번 돌리고 드릴 볼을 보통 앞에 놓고 하면 상대방한테 아까처럼 노출이 돼서 뺏길 염려가 많으니까 오른발 중심에서 오른쪽에다 두고 연설할 오른쪽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을 보고 자 50개 시작 자 50개 시작 자 앞을 보세요 앞을 은근 SARAH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라 뒤å呀 OK OK 오후 앞으로 왔다 갔다 왼손 오른손 왔다 갔다 앞에 보고 똑같이 제가 왼손을 잘 못 써서 왼손을 할 때 힘드는데 오케이 그렇지 더 크게 sia 지숙농 brothersAY 몸이 왔다 가지 말고 보면 가만히 몸은 공만 공이 자기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돼, 무릎 밑에서. 공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돼, 지금. 지영이 형도 무릎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여기서 일찌감치 받아주란 말이야. 일찌감치, 일찌감치. 그런데 이걸 여기서 받아주면 튕그러지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아주 유회력이 좋아요. 어, 유회력이 좋아. 여기 지금 레이 업슛 잘 못하는 사람,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원진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일단은 레이 업슛 한 번씩. 호르라기 불면 시작하세요. 자, 준비. 바로 바로 출발, 바로. 여기서 주택받고 출발. 잘한다. 오케이. Punk. mainly pro 여anda 처음입니까? 오빠 형 정말 이상해서 카라가 죽을 거에요. 왼바로 뛰어야 돼 이제. 왼바로 뛰는 건데요. 왼바로 뛰는 건데요. 한 번 있어. 저기 이수근 강호동 저쪽 가서 개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지금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데. 자 왼드리브 여기서 스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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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면. 스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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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른쪽을 치다가. 차지 오버 softer 액션에서. 반대로 옮겨서. 스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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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을 갖고 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갖고 뛰다가 물통 있는 지점에서 오른발을 잡고 그 다음에 왼발 잡고 그런데 여기서 오른발 쏠 때 도움 닫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릎이 지루가 많은데 발레하는 사람들이 많고 꼬부려진 사람이 있는데 90도 각도로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 나 공 뒤에 떨어지더라고 이쪽 자 지금 이수근 선수는 지금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왜 힘드냐면 공을 밑에서 던져야 되는데 편하게 던져야 되는데 공 위치 타점이 여기서 가슴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좋아 지금 안 들어갔어도 지금 타이밍에 던져야 돼요 빨리 밑에서 지금 위에서 던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오케이 지금 호둥이 형은 몸에 맞지 않게 발레 한 거예요 발레 하나 둘 셋 고두로 떨어져야 돼요 한 발로 고두로 떨어져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발레 발레 잘했는데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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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둘의 파트들이 빅맨들의 연습 이런 장신 선수를 못 들어오게 박스아웃이라고 그래 네 박스아웃을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거 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 자리 싸움을 해봐요 자리 싸움을 해봐요 자리 싸움을 못 잡게요 자 리바운드 아 어라이 굿 저렇게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느꼈을까 확실히 감이 빨라 사실 하고 있어요 감이 빨라 무슨 운동인지 알고 뛰어들어가려다 보니까 꽉 막힌 거야 네 자 리바운드 돌려 돌렸어요 돌리세요 내가? 네 이렇게 낮게 그렇죠 뒤에 이렇게 아 목장에 막아라 그렇죠 그래서 공 오면 저보다 형은 더 쉽게 리바운드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봐봐 아까 처음처럼 이 역할을 센터 역할을 삐지고 들어가서 뜨대로 하나 잡아내면 우리 선수가 몇 점 놓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는 거야 네 바로 그 그럼 이번에 바꿔 봐봐 자 디나이 디나이 디나이라는 게 뭐냐면 볼을 주면 막기가 어렵다 그러면 볼을 못 잡게 디나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디나이라 그래 볼을 못 잡게 하는 거를 디나이를 수변하는데 그렇지 이러면 또 쫓아가고 그렇지 이러면 또 쫓아가고 그렇지 이러면 또 쫓아가고 그럼 그렇게 수변하라고 수비 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이런 건 정상 디나이 디나이는 어떻게 해 디나이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뭍쳐요 자 오레이 고 다시 대고 자 D lam 진짜 살사할게 위방!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갔다 죽으러 가야지! 죽으러 가야지! 나 이제 갔다가! 안 돼, 안 되면 다시! 잘했어, 잘했어! 턴! 오케이, 굿! 턴! 오케이, 굿! 다시 내고! 2번! 지금... 마이니 진짜 좋아졌어요, 와... 지금 저 PD가 농부를 좀 모를 아는 PD거든?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박수가 나오잖아, 박수가. 하이파우스! 잘한다! 잘해요! 자, 레디! 자, 레디! 고! 턴, 턴! 오케이! 다시, 다시 4번! 잘했어, 잘했어! 2번! 오, 그렇죠. 박수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알았어. 봤어요? 박수 안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2번! 2번! 오,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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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턴보다 더 힘들어요? 더? 배민턴보다 이거 더 힘들어요? 비슷한데... 어... 아니, 숨이 안 열렸어, 이게. 레디! 밥 먹고. 레디! 예. 레디! 밥 먹고. 레디! 고! 안 되면... 다시! 를마옹! 오케이! 디나잘! 오케이! 슛! 리바오! 리바오! 슛! 리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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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다시 한다고! 좀 들어 봐! 슛! 다시 리바오! 슛! 다시 리바오! 오케이! 웃으얼! 으악!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형님 시원한 물 묶으세요 자 물 먹는 시간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다 좋은데 경기에 2분뿐이 못쓰겠어 이렇게 되면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2분 아니 강호동이 그래도 대강호동이 농구를 얼마 안 했다고 해도 2분 뛰어선 되겠어? 승부만 열리면 얘 오케이 강호동 수비 자 레디 자 리본 리본 오케이 자 리본 리본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바로 이 역할이야 이 역할 창민이 창민이가 공격이야 공격 정말 한 경기에 30점이나 40점을 넣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와 그러면 아 아 수비 수비 일단 여기 지역 하나 여기 한 명 그 다음에 어 어 지역 선수 여기 그 다음에 존박 여기 오케이 자 지역 수비를 이렇게 섰어요 지역 수비를 섰는데 자 내가 수비 역할을 해볼게 박스앤드온 수비 역할을 하면 드리블을 쳐가지고 이쪽으로 치고 오면 야 창민이 야 창민이가 야 창민이 이거 보면서 야 창민이 야 창민이 보면서 야 창민이 야 창민이 보면서 이게 보면서 야 와우! 진짜 이거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블 치고 오는데 이 사람이 볼을 못 잡게 하면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돌아가 봐요 돌아가 봐요 간다 간다 얘기해 주고 도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못 잡게 또 체크해 주고 또 못 잡게 아 피스바라 장민아 이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알 볼을 못 잡게 드래블 위로 치면 이 사람이 나오고 자기 위치대로 나오기 자기 위치대로 자 손 들고 자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못 주게 못 주게 자 오면 여기 오고 오케이 간다 간다 좀 도와주고 또 여기 오면 누가 나오는데 여기 존박 나오고 아 저쪽이 아저씨 같아 이렇게 쳐주고 그쪽이 진짜 나간다고 쫓아나요 여기만이 빅맨이 쓰곤 아 짜증 날라 그래 아 거기 거기 아 둘이 미친 개 같아 미친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좀 천천히 지금 이제 또 추고 마이 오빠 너 여기까지 오고 마이 오빠 너 여기까지 오고 장민아 일로와 일로와 빨리 일로와 장민이 일로와 자 볼 잡고 자 끝까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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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이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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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치고 오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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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왔어 형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칭찬 괜찮아? 파이팅 자 내가 네가 쫓아가는데 지원이가 그때 나가버렸잖아 네 볼 잡고 자 끝까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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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빨리 가서 내 수위를 놓치지 않을까 왜냐면 잠깐 우리 동료들이 도와준 거지 영원히 도와주지 않는 거니까 빨리 늦더라도 빨리 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네 오케이 물고 들어 거기 골 잡아 거기 먼저 갈게 그렇지 거기 골 잡아 거기 먼저 갈게 그렇지 왜 일찍 왜 일찍 슛 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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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일찍 슛 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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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렇게 있을 때 뛰어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높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굿잡 쭈니엠 엘마 쭈니엠 엘마 강하면 되죠 저는 생일 쭈니엠 엘마 그쪽만 견제 서로 밀고를 잘해야 돼 서로 자 오케이 고아 잘했어 진짜로 때려보니 동경연습이라 너무나 가지 말고 오케이 자 일로 따라하고 따라 자 일로 따라하고 따라 마 나 나 나 나 나 오케이 간다 간다 다 가 그렇죠 다 가 그렇죠 여기가 어느 지역이야 센터 오빠 생각 보면 잠깐만 막고서 오빠 얼쩍하지만 하고 갈 거예요 오케이 아 다 합니다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여기 오케이 굿 굿샷 굿샷 자 여기 여기 굿샷 굿샷 오케이 굿샷 굿샷 어떻게 가나요 좋다 자 자. 좋다 축구 놀아 축구 놀아 축구 놀아 축구 놀아 가 가 다시 빼고 뒤로 빼고 가 돌아가 돌아가 바다 돌아가 하이 하이 스콜 오빠 오케이 다시 돌아가 오케이 다서가 올라가 올라가 강호동 위방! 강호동 위방!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아까 저는 두 분 연습 통계에 성공됐어 센터의 역할 좋았어 센터의 역할! 몇 가지 올라와서 지금 이승훈 포인트카드 한번 해보는 거야 센터! 그렇지! 그렇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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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나이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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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카드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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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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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여기 간다 간다 자 간다 여기 간다 간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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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고 여기 한 명 한 명만 한 명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슛! 한 명만 한 명만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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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퍼! 오케이 굿! 굿샷! 굿샷! 아아아아아아 아 탈리에 가자, 넘어가x4 넘어가x4 그렇지 넘어가x4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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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맞고 저기 가고 줄리안 간다. 줄리안 간다. 슛. 슛. 죄송합니다. 강호동이 리바운드를 하나 잡았다 하면 오늘 연습 끝. 리바운드 하나면 연습 끝. 아니 강호동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으면 연습 끝이야. 그걸 원한다는 거지. 공격 리바운드. 한 번만 하나 오면 돼 리바운드 하나면. 자 그냥 수비 3 여기. 자 리바운드 수비 여기. 수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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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오케이. 오케이. 쉬었죠 쉬었죠. 강호동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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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운드. 2번 2번. 2번 2번. 뽀로니까 뽀로니까. 자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뒤에서 이겨줘 뒤에서. 둘레 밑에. 둘레 밑에. 파워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미러셔. 불아 D.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와... 솔로롱라. TOG. 포도로 빨리 비롯iro built니다. 다른 Це Andy gel. 저기 Perhaps 그래서 그냥 빨리 비롯이고ouv다고 비닐니다. … 좋은다는. 만족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른데 높은 기술이네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자 또 킬 이태 이태 잘했어 잘했어 아 대박이야 이거 그거 하나만 볼게요 거기서 제가 노비치키의 비디오를 모음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형님 충례를 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자 볼 오빠 내가 가? 그렇지 그렇지 OK 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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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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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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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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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한국방송 아멘